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더지입니다 그리고 쥬라기 월드 에볼루션 영어로 바로 hello and welcome to hello and welcome everybody to 쥬라스 월드 에볼루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이번엔 본격적으로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본격적으로 이슬람 웨일을 드려야겠다 했죠 지금 사교 중 예 여기 일단 들어봅시다 일단 이 공원이 조금이라도 성장하려면 오 일단 캐나토 1 잘 문자 다니고 있네 일단 음식보급 괜찮아 일단 저희의 킹 캐나토 있어야죠 오 톤 되네 그정도 안좋았나 아니에요 농담이요 와우 이제 랩터가 있대요 랩터 저 진짜 저 진짜 너무 기대돼요 랩터 랩터가 있대요 예 예 앙킬로사라스도 곧 생기겠네요 앙킬로 예 디 앙타이노소르스 일단 뭐 일단 랩터 화석도 어디로 갈까요 랩터 랩터 좀 더 싼거 아 안싸네 응 그냥 가라골라 조이제 거시 조이제 거시에요 사진찍으러 갈까요 우리 공원을 성장시키는데 사진이 필요해요 오케이 일단 앵글을 잘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어 어 저 뭐 잡히기 저기까지 잡히나? 오케이 오케이 공격하고 멍기 공격 멍기 공격해보 멈추고 이동 이동하라 오우 너 질병 발생 야 걱정마 내가 하지마 한방이면 되겠지? 오케이 한방이면 된다 다행이다 오케이 한방이면 된다 쉬었죠 내가 순찰 순찰을 돌으려는게 아니었는데 아 이런 행운이 다 잡히게 오케이 조식인데도 많이 주네요 역시 많으니까 어 연구 완료 응 연구 완료 잘했다 응 알았어요 알았어요 신호캐라톡스 오 내가 순찰을 하는 소리 응 해무워드 창조연구소에서 공룡 부하 이미 부하중이야 걱정마 이미 부하중이야 동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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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사팀 빨리 오세요 블루를 만들어야지 블루 벨루쉬랩터 우선 일단 이 공원의 공룡 인기가 얼마 없어서 신호 캐럿톱스 사세요 신호 캐럿톱스를 부어야지 일단 내가 만든 애 한 마리다 67만이 필요해요 67만이 필요해요 일단 얘네 부하성 공룡? 아 72%야 블루 더 블루 일단 미안해 나 일단 다른 화학소점 일단 신호 캐럿톱스 신호 캐럿톱스도 좀 없고 일단 100%가 아니네 얼마야 돼 오 캐라톱 빼고 다 100%가 아니네요 여러분들 아 내가 언제 이름 지으라고 했어 오케이 82% 이제 이 공원의 희망이 곧 있으면 올 겁니다 자 일단 잘 판매되고 있나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의외로 괜찮네요 음 음 음 별로 좋은게 아니라서 그런가 이쪽이 좀 더 좋은거 판매하자 음 어허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으으으 예를 들어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이게 최대에요 눈치박스 야간툴식 영어로 바꾸자 최소 1000 최소 1000 일단 우선 1000 계약 완료 예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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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슬람 마던 세루스를 강격시킨 우리의 케라토 우리 케라토사이루스입니다 네 나와 나와 역시 공룡의 표 멋지지 않습니까 좋아요 어 왜 꼬리가 낮아 먹어 먹어 너의 이름을 일단 다른데 이름이 있냐 어 이름이 없어 음 찰리2로 할까 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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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찰리2 음 일단 다른 애들도 이러면 되죠 어 케라티 케라티 이건가요 케라티 아니면 케라티 케라티 이게 스펠링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춤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케라티 아 케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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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글로 되나 케라티 흐흫 C로 시작하는 이름 아니면 음 좀 더 멋진 이름 음 아 일단 얘 이름을 나중에 생각해봅시다 어? 미션? 어 미션 앙킬로사우루스 딜러포사우루스 벨루시랩터 알겠는데 이케 화석 이케 신호 앙킬로사우루스 앙킬로사우루스 벨루시랩터가 신호랩 딜러포사우루스 오 공짜 세공룡 오케이 좋아요 미션 바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퓨 오케 여기도 보내고 아 오케이 준당 어이 어 우리 서열 다툼중 서열 다툼중 쇼를 제작중이라는군요 안됐지만 다들 죽을겁니다 케라티가 케라티가 도망갔는데 아직도 우두머리야? 설마? 어? 와 차일리2 우두머리가 된거 축하해 우두머리가 된거 축하해 음 아 불안불안 어 불안불안해요 위험 왜 이름이 위험에 빠진 공원이야? 음 어 빨리 어 일단 좀 더 강 좀 더 빡세누리 오케 이거 좋아 이거 좋을거 같애 오케이 근데 저기 잠금되어있는거 보면 좀 뭐 잠금해제 가능하지 않을까 연구센터 연구속도 연구비용 뭐 연구팀 플러 오케이 팀하나 더 추가한다는거네 오케이 이슬람 무예류들 별다섯개있어야 추가된다 그리고 어 연구속 이슬람 무예류들 별다섯개를 만들어납니다 챌렌즈가 되겠네 어 오케이 갑자기 진정한표정으로 바뀌었죠 제가 아 어... 일단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일단... 어... 랩토아... 어... 랩토아 딜로포사우루스율이 우리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어... 일단 돈 많... 돈... 돈 많이 많이 주고 있어 이제 많이 주고 있어 오케이 일단 이 구역을 좀 제거하고 이 구역을 좀 제거해서 이 구역을 조금만 더 제거해서 어... 어...놈...놈...놈...놈... 미안해... 미안해... Ahora... 다 제거하면 안되지 미안해... 이거 넣으실거야 괜찮지? 괜찮지? 아...아까...내가 수는 조금 없어서 어.... 나무를 조금 다듬... 다듬... 오케이 됐다. 아까와 다시 비슷해진 것 같아요 4지는 기다려도 돼 이게 더.. OK 호박 랩터 많이 오고있고 이제 앙켈로사우루스 앙켈로사우루스 제발 코리토사우루스도 오고 싶긴 한데 우리를 만들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가 다다돔 어.. 음 음.. 좀 스무스.. 부드럽게 분리도록 자연스러운 지향이어야죠 음....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된거야 이제? 랩도 되나? 아직도 안돼? 아! 아 랩도 되는 줄 알았더디 음... 아직도 추출중인가? 아... 아... 답답해 아 답답해 아... 음... 이거? 해놓고 일단 좀... 강한... 강한 울타리를 얻었다니까 이렇게 이게 좀 강하다니까 으... 음... 음... 우리가 꼭 커야 되나 걔네들은 어... 이렇게... 조금 더...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 만들어줘야죠 어... 화장 갔다네... 어... 아니... 그 쓰레기 화소를 해갖고 아아... 우선 미션이 필요한게 그게 아니라고... 어... 어... 레인저와 가까운데 오 레인저 여깄다 오케이 레인저가 가까우니까 여기다 해고 그리고 레인저가 통할 수 있도록? 오케이 됐다 누가 사보타즈를 해서 여기 게이트를 열어버리면 망하긴 한데 어... 뭐...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되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 어... 아... 어디든... 어디든 넣는게 좋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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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이쪽으로 넓힙시다 음... 조금만 더 여쩌 여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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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어느 우리의 너든 상관없습니다 저... 여기다 딜러포사우루스 넣을래요 여기도 딜러포 어... 얘네들이 울타리를 부수지 않는 한 안전할거에요 얘네들이 울타리를 부수면 서로 치고 바꿔 싸울텐데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만 어... 오케이 아... 일단 딜러포사우루스 그걸로 다 안된거 같고요 지금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미션이라도 얼른 완성하려고 하겠습니다 아... 아... 이거 안킬러사우루스 또 엉뚱한 화석이 오면 나 진짜 화낸다 아... 46%... 아쉽다... 아... 나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자... 어후... 걱정... 오... 오케이... 아... 걱정돼... 어... 아우... 아우... 으흠... 오케이... 말팀 많이 해... 으흠... 쓸모없는 화석들 고맙네 참... 오... 저 카메라 건드렸네요 오케이... 아... 쓸모없는 화석들... 진짜... 야... 쓸모없는... 쓸모없는 이씨... 쓸모없는 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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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라... 어... 얘네들은 어떻게 처리한대... 어... 어... 그냥... 아우... 저에게 아이디어가 있어요... 으... 오케이... 에이씨 스케줄... 스케줄... 듀... 하고 듀... 하고... 또... 한마리 더 어딨어... 여기있다... 우선... 마취시켜놔요... 마취시켜놓는 거예요... 마취시켜놔서... 얘네들이 나온 다음에... 얘는... 음... 왠지... 어... 흐흐흫... 뭔가 예감이 안좋아요... 그냥... 그냥 풀어놓으면... 그냥 풀어놓으면 예감이 안좋기 때문에... 음... 오케이... 잘어있어... 잘하고 있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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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느려... 왜이렇게 느려... 왜이렇게 느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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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황한다... 일단 마취된 모습 볼까? 오 이거 어슬렁 어슬렁 기운 빠지 않는 모습 보죠? 아 그만 쏘라고 이런 소리 지르는 You don't stand a chance, buddy 결국에는 마취된 기운이 없는 것 봐 맞출 수 있어요 ACU팀 빨리 맞추세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쟤네들이 굶지 않는 한 오케이 됐어요 야 ACU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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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렉터 가지마라 가지마 이렇게 그냥 보자 오 와 여기 저기 밑에 바 오 맞았다 맞았어 오 진정됐어 ㅋㅋㅋㅋㅋ 오오 해야지 봐야지 봐야지 가지마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딜러프 서루스는 됐어 이제 앙킬러 쪽으로 긴급하게 보내야 돼요 일단 앙킬러 서루스를 발굴하는 곳 맞네 일단 저는 여기를 뽑겠습니다 또 엉뚱한거 진짜 하면 어 나고 있나요? 음 위험에 빠진공원 위험에 빠진공원이라면 좀 뭔가 어 예감이 안좋지 않아요? 어 어 나 시계를 자르고 있는데 아 왜이러지나 빨리 나와 야 너 설마 여기 안했어? 마취된거 아니지? 빨리 나와 드디어 나온다 어 빨리 좀 나오시지 일단 이 밸런시라토가 자기 자기 새로운 어어어어 야 아 좀 전기야 이러지마 됐어 걱정마세요 걱정마세요 오케이 아 그냥 어 저 보통 정전입니다 정전이 보통 정전이 정전입니다 그 열자 고객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안심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딜러포사우루스 딜러포사우루스도 바로 부하 가고요 이거 안큘러사우루스 이거 화석 제대로 안오면 진짜 음 어우 두려워 어 빨리 이동 빨리 이동시키시지 일단 어 아직도 아직도 도착했구나 오케이 괜찮아요 마죽해요 친구만 필요한거 빼고요 친구만 있으면 돼요 으쌰 우와 이젠 이쪽에도 사람이 좀 제법 오겠죠 어우와 어우 쓰러진 모습 봐 야 걱정마 걱정마 너네 죽기전에는 내가 깨워주지 빨리 와줘 발걸팀 발걸팀 빨리 와줘 나 지금 너무 두렵다고 이거 엉뚱한 화석 갖고 오면 안된다 발걸팀 내 말 들리다 엉뚱한 화석 갖고 오면 나 진짜 내가 사장으로서 가면 안둔다 어..내가 사장인가? 내가 이 공원을 운영하는거 보면 내가 사장이겠죠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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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걸.. 저걸 주문하려나? 주문하려나? 아.. 뭔가 불안해 또 보내야 돼 또 보내야 돼 또 보내야 돼 또 보내야 돼.. 뭔가 불안해 어.. 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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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딱 4% 딱 4%만.. 어.. 딱 4%만.. 어.. 1% 1%.. 아.. 아우.. 하나 더 있어야 되구나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여러분 2%밖에 안될겁니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보냈어요 아.. 일단 얼른 딜러포드를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요 오케이.. 만족하나.. 오케이.. 얘는 만족한다 친구가 최소.. 친구가 최소 두 마리 있어야 되구나 음.. 어.. 오케이.. 아.. 이 울타이가 잘 막아줘야 될 텐데 음.. 오호 잘 자고 있니? 우리 케라토드라 어.. 저 우리.. 우리 안에 몇 마리 있어? 여덟 마리.. 이렇게? 부하.. 가능한.. 세게도? 오오.. 우리 코리토도 부하 가능한다고? 기다리는 김에 우리 코리토도 봅시다 우리 코리토도 새로 한 번 봅시다 코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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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50%네 신.. 신기하게도 딱 50%네요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음.. 흠.. 음.. 흠.. 진짜 열받아요.. 흠흠.. 음.. 흠.. 아 두려워 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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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딜러퍼 딜러퍼도 꽂으시면 옵니다 오케 우리 딜러퍼 한번 확인해보자 상태 오오오 오? 우와 진짜 영화에서 나온건 똑같네 오케 딜러퍼야 걱정받네 너희 친구는 나오고 있어 오케 오케 됐다 됐고 어어어 얘 수비도 필요하나? 음.. 오케 어우 얘 얘 마취 빨리 된다 마취 빨리 되고 딜러퍼는 설마 랩턴 랩턴들은 다 여기 있으니까 얘 친구 혼자 있어도 되네 아 너무 걱정됐으니까 어허 빨리 마취 시켜줘 우리 딜러퍼를 빨리 마취 시켜줘 빨리 마취 시켜라 으흠 빨리 마취 시켜라 제발 아 제발 좀 빨리 마취 시키라고 왜 빨리 마취 시키라고 아니 왜 이렇게 못 맞춰 어허 저런 팀을 ACU 팀이라고 볼 수 있나 아 저희 모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예 저희 고기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때 틈 타서 이렇게 알겠어 으쨰 그치 이래야지 으으 으흠 하고 한 번씩 순찰 돌려요 순찰 돌려요 하고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우리 두번째 딜러퍼 이동시켜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코리토사우루스 첫 코리토사우루스입니다 여러분 끝 오 왜 이렇게 배르지 커 이 크다 두 발로 걷네 에드모토 아니 에드모토 다 알릴 때 만 두 발로 걸러 두 발로 뛰어 오케이 요오.. 흑흑 오케이. 기엄이 하나 나왔어요. 아 얘도 친구가 있어야 되구나. 오케이. 일단 두번째 얘도 부화하고 얘도 이동중. 아... 오케이. 다시 마취 되어있는 상태에서 깨우고 아... 됐어요. 안킬로는 됐는데 아... 짜증나. 짜증나. 여기서 마무리해야 돼요. 아... 아... 나 진짜...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엉뚱한 데만 자꾸 갔다와? 이거? 짜증나네? 짜증나네? 왜 계속 엉뚱한 데만 갔다와? 아... 나... 정말... 어... 아...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갱... 어... 37분 넘게 녹화해서 죄송하고요. 으... 어... 조회거 레볼리션 이슬람 무회리텔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별... 3개 넘겼어요. 근데 지금 미션 때문에 캐나토를 마치... 오... 이게 부화 가능하다네요. 부화 가능하대요. 오케이. 안킬러. 부화 해놓고. 예... 안킬러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제발 눌러주세요. 예... 제발 눌러주세요.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